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했던 소식이 있죠. 바로 피겨 여왕 김연아 씨의 결혼 소식입니다. 5살 연하인 예비 신랑 고우림 씨에 대한 관심까지 폭발했습니다. 예비 신랑 고우림 씨는 크루스 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18년 올드에스케이트 아이스쇼에 포레스텔라가 초청 가수로 출연하면서 시작됐다는데요. 3년간 조심스럽게 만나 사랑을 키운 끝에 오는 10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고우림 씨는 팬카페에 인생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며 결혼을 알렸습니다. 김연아 씨의 가족들도 예비 사위 고우림 씨에 대해 나이는 어리지만 선한 친구고 딸에게 없는 부분도 잘 채워져 마음에 들어했다는 후문입니다. 김연아 씨보다 5살 어린 고우림 씨는 서울대 성악과 출신으로 남성 사중창 단원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성 사위 고우림 كا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